My Korean parents try Mexican food for the first time 우와 이거 뭐야? 누룽지? 고이 떡 할로비뇨 예 위에다가 뿌려 쭉쭉쭉쭉쭉 우와 콱 또띠아가 아니고 또띠아? 베리 인터스틴 워 파야 엘롯데 음 음 워싱 음 뭐 희한한 맛인데? 다 흰 처음 먹어보는 맛 맛있어? 갈수록 얼음 돋고 신기하구나 어? 아까 이야 음 와 맛있다 잘 팔면 맛있어 맛있어 실크 말가리나 살로드 뭐지? 우와 뺏길라 뺏길라